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두산동에 나와 있는데요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이 동네는 1층에 전부 상업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동네이고요 두산동에서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위치에 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 도보 1분거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길건너편 수성못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이나 생활환경이 너무 좋은 건물입니다 주인세대 또한 80평 대지에 단독 주인세대이기 때문에 방 4칸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대가족 구조하시기도 안성맞춤인 건물이고요 우선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이런 상업시설들이 엄청 많이 밀집이 되었습니다 수성구 두산동에서 가장 메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면 우측에 저게 바로 트렁폴드입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는 수성 레이크 프루지오 신축 현장이고요 그리고 본 건물에서 바로 이 앞쪽에 지금 철도 레일 보이시죠 저기 나가시면 바로 수성못역입니다 오늘 건물은 이런 역도 끼고 있고요 길 건너편에 보면 바로 수성못입니다 수성못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이런 상권도 다 끼고 있고요 좌측에 보면 여기도 지금 신축 현장입니다 전부 다 상업시설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도 다 지어지고 나면 동네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건물은 이런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된 오늘 건물도 상가주택입니다 1층 2층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은 주택 4층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지가 80평 대지예요 80평 81평 정도 됩니다 그 대지에 주인세대가 독채로 들어가 있어요 독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넓은 평소 찾으시는 분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아 이 건물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 바로 좌측편에 있는 건물인데요 우튼 이쪽도 신축 건물이고 본 건물도 지은 지 한 3, 4년? 3, 4년 정도 된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건물 현재 1층은 지금 LP바 바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2층, 3층, 4층으로 된 4층 건물입니다 자 건물 주차장은 건물 앞쪽으로 한 대 2대, 2대, 3대, 4대, 5대 주차할 수 있는데 라인은 한 4대 정도 주차 라인이 꺼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건물 내부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 내부 보시면 1층 청장도 엄청 높아요 1층 상가 청장도 높고 2층도 구조가 지금 공사 중인데 2층으로 바로 올라가면 가볼게요 2층에도 지금 여기 바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여기 음식점, 술집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주변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 아니면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이 이쪽 상권을 다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층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3층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올라가는 쪽 3층 올라가면 저 위에 옥상까지 자유롭게 공간이 다 트여져 있습니다 자 각 계단실에도 이런 난간대가 설치돼서 또 앞쪽으로 확 트여있는 전망도 보실 수가 있고요 3층은 여기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룸 2개, 방 2개, 거실이 있는 구조인데 여기 3룸 구조가 참해요 3룸도 크기도 좋고 그리고 구조도 잘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이 주변 집 둘러보고 다시 여기 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 3층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난간대가 있죠 자 이렇게 복도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쪽에 전망도 확 트여있고요 지금 보면 앞층도 4층 건물이고 이 건물도 4층 건물인데 보면 제가 있는 게 3층 반입니다 그리고 앞쪽은 4층 옥상이고요 그만큼 건물을 높이 들어올려서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인세대 여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거주 중이셔서 내부 촬영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방 4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구 수가 많으신 분들도 편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리에는 옥상 올라갈 수 있는 옥상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옥상은 거의 주인세대에서만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 바로 뒤편이 여기가 수송못입니다 수송못 바로 여기 안테나 보이죠 저희가 TBC 방송국이고요 그 앞쪽이 수송못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네 땅값 적은 동네는 아닙니다 땅값이 비싼 동네이고요 그만큼 값어치하는 그런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 3룸 2개, 주인세대 총 5가구에 대지 268제곱미터, 건물 534제곱미터입니다 대지 9평산산시 81.1평, 건물 162평입니다 2018년 4월 24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격 23억, 대출 5억 5천의 임대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임창시 임대보증금 3억 9천 현재 인수가 13억 6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은 495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298만원, 약 300만원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대출 부분도 가능하니까 인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쪽이 여기가 주인세대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으로 가리는 건물 없이 전망도 확 트여 있고요 정말 거주하시기 좋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 편으로는 남구 봉덕동이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주변 바로 뜨랑길도 있고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거주하시기도 참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변 상곳만 조금만 눌러보셔도 이 동네 정말 좋은 동네구나 이 동네 발전이 많은 동네구나 동네 분위기 한층 더 밝아지겠구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팀장 이렇게 열심히 발품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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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